네 안녕하세요. IPC입니다. 자, GTA5... 뭔 소리야 그래요? 자, 오늘은요. 언박싱을 해볼건데 이게 뭘까요? X570? 맞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 라이젠이 안왔어요. 네, 아마존에서 올 것 같은데 뭐 일단 봅시다.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서 안 살 수도 있고요. 뭐 여기 캐나다 컴퓨터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. 캐나다 컴퓨터 자, 한번 볼까요? ASUS Republic of Gamers ROG Strix X570 왜 이건 한글로 있지? X570E Gaming Motherboard ASUS 또는 ASUS 애가... 죄송합니다. 그래요. 근데 이거 처음 보네요. AMD 50주년 Celebrating 50년 Of Innovation 그 다음에 라이젠 3000대 준비됐고요. 당연하죠. X570인데 소켓 AM4 라이젠 AMD 왜 이렇게 순서 이상해? 오? SLI AMD Crossfire 아이러니한 게 그... 뭐지? X5700 XT 또는 5700 시리즈 그래픽 카드는 크로스 파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. 왜 발만 안 돼? ASUS ORA SYNC 게임 퍼스트 솔직히 이거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신경 안 써 그 다음에 이거 뭐야? ASUS 노우드? 뭔지 모르겠다. 그 다음에 바로 이거죠. PCI 4.0 자 한번 열어볼게요. ROG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핸드폰이 갤럭시 A70이에요. 제가 9시에 출근해서 8시 반에 끝나서 지겨우면 10시인데 뭐 그쯤 되는데 배터리가 아직도 65%예요. 쩔죠?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ASUS ROG 메인보드를 많이 개봉해봤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테나가 있습니다. 와이파이 다 알고 있어요. 손님들 컴퓨터 다 조립한다고 이걸 다 열어봤거든요. 다 기억이 나요?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을 겁니다. 망했다. 잠깐만요. 다리로 고정시키고 확실히 이게 S 모델만큼은 화질이 좋지 않군요. 보이시죠? 안테나 자 그건 없습니다. 이거 블루투스까지 신원을 잡아오지나?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. 자 메인보드는 좀 이따가 이야 와 무게보소 와우 자 밑에는 뭐 당연해요. 뭐 그 설명서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에 CD가 있습니다. 아니 지금 21세기에 CD가 뭡니까? 자 CD는 어떻게 하냐면요. 자 보세요. 이거를 이렇게 던져 있어요. 자 ROG 설명서 얘는 나중에 그 메인보드 코드 뭐 문제 생기실 때 그 코드 보일 때가 유용하구요. 네 이거는 솔직히 이거 아무도 안 써. 설명서는 중요하니까 옆에 두고 자 어 리퍼블리 오프 게이머스 어 블라블라블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그런 거네요. 네 그 다음에 스티커 솔직히 요새 스티커 붙인 사람들이 있나요? 옛날에는 많이 붙였는데 요새는 요새는 그 스티커에 대한 뭐 그런 게 개념 같은 게 많이 없던데 자 오른쪽에는요 어 ZipTie 선을 정리할 때 유용하죠.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아 어 그렇지 M.2 SSD 설치할 때 네 필요한 거고요. M.2 스탠드 오프 그 다음에 그 나사 오 이게 뭐야 원래 Do Not Disturb I'm Gaming 이렇게 돼 있는데 Accessible Area Enter If you 오 If you dare 아 D가 이거구나. Restricted Area Stop Do Not Disturb Disturb 바르면 안 돼. 이렇게 하고요. 뭐 볼 거 없습니다. 뭐 그냥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. 요거는 SATA 케이블이네요. 네 SATA 보자 이게 아마 오 바꿨네 역시 야 어 세 개네 오 마음에 들었어 ASUS 이베네 오 이때까지 제가 그 ROG 메인보드 개봉했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가게에서 그때는 딱히 뭐 감도로 야 네 개인데 아 네 개구나 오 예스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SATA에서 NVMe로 다 옮겨가지고 예 굳이 필요 없는데 뭐 많이 있으면 좋죠. 이게 뭐냐 얘는 그 RGB 그거 같은데 네 맞네요. 이게 RGB 50대 50인가 어드레서블 뭐 하여튼 있고 또 있네요. 얘는 아 얘가 그 그 뭐라 하더라 까먹었다. 그 캐나다 컴퓨터에서 그 제이슨 이라는 그분이 알려주셨는데 까먹었네요. 요거는 ROG 아 ROG 아 ROG 래그 RGB 헤던데 얘는 핀이 3개고 네 중간에 비어있죠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 네 개예요.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튼 네 개 맞습니다. 자 다시 집어넣고 이거 다 집어넣으세요. 이럴때 이거 안집어넣으면 혼나. 조립할때 깔끔하게 하랬지 그래요. 자 이렇게 해놓고 어 여기 아까 내가 넣었나? 아 넣었구나. 오케이. 넣었죠. 자 본격적으로 메인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진짜 제가 처음에 그쵸 라이젠 X370 보드할 때 제가 그때는 스트릭스가 없었죠. 크로스 해요.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사려고 그랬는데 한 석 달 넘게 품절돼가지고 그냥 MSI X370 게이밍 아 게이밍 아 카본 게이밍 프로인가 하여튼 그거 구매했습니다. 이거 한 손 하기 힘든데 남자는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머리를 쓰면 돼요. 손 넣습니다. 그 다음에 PCI 슬롯하고 그 밑에 낙땜 되어있는 부분을 잡습니다. 어딨어. 여기다.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세우고 어 망했다. 그렇지. 잡고 나와라. 야. 여기를 좀 세자. 아 여기 걸렸구나. 오케이. 아 몰라. 그냥 발 써. 어 망했다. 야. 됐어. 어디야. 정말 쉬어. 자.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메인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네. 벌써 보이네요. 불빛을 안 비추면 모르는데 불빛을 비추니까 여기 팬이 있네요. 모든 X570 메인모드에는 팬이 있습니다. 단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마스터인가 그거는 이게 팬이 없습니다. 그거는 히트싱크로 구리파이프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돼 있는데 용어는 뭐 아니 솔직히 이거 팬을 떼버리고 얘는 같이 히트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안 돼? 이렇게? 뭐 어쨌거나 보드 가격 장난 아닌데 진짜 한 40만원? 진짜 무슨 아니 인텔 X 299 가격이야? 뭐 거의 그거는 HEDT 시리즈죠. 여기 보시면요 AM4 서킷이 있습니다. 이제 제가 나중에 구매할 라이젠 9 3900X가 요거를 레버를 올리고 여기 넣어서 삼각형이 저쪽이에요. 요거를 요렇게 덮어서 설치하면 됩니다. 그리고 스트릭스 리퍼블릭 오프 게이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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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자 여기 보시면요 4핀 아 죄송합니다 4핀 8핀 있고요 CPU핀 아 파워 그 다음에 오토 했다 예 팬헤더가 보죠 하나 둘 셋 세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RGB헤더가 있고요 이게 12V 그라운드 R이 뭐지 레드 B가 모르겠다 B 뭐 어쨌거나 저기 있고 핀 4개 에요 이게 50대 50 같은데 있고 그 다음에 램스롤 있고요 4개 있죠 당연하죠 듀얼 채널 수스는 특징이 항상 있네 다른 보드는 여기가 열리거든요 여기처럼 근데 여기는 안열리죠 메모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위에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RGB헤더가 또 있는데 얘는 핀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이게 뭐라 부르지 ROG 응 예 어쨌거나 5V 디지털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뭐라 적히냐 이거 모르겠다 뭐 어쨌거나 네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게 포스팅 LED 예 밑에가 아라라 제일 밑에가 램 그 위에가 CPU 그 다음에 비디오 카드 그 다음에 부팅 장치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핀이 있고 그 다음에 USB Type-C 헤더 그러니까 케이스에 USB Type-C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예 스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타 포트가 있습니다 총 8개 있고요 레이드를 0,1,5를 지원하던가 하던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근데 제가 지금 쓰는 거는 그 사타 SSD가 2개 있고 사타 하드디스크가 2개 있어서 총 4개를 쓰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번부터는 여기는 하드디스크 2개만 연결하고 나머지는 nbm이라고 할 겁니다 이 친구들 말이죠 이 친구들 말이죠 500기가 500기가 총 1테라 왜 2개 샀냐고요 이 두리를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어서 레이드 0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용량 2배 속도 2배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부팅용 SSD는 어디 넣을 거냐 여기 넣을 겁니다 이 PCI 슬롯에 제가 아마존에서 주문했는데 RGB 에디션 여기에서 이 n.2로 바꿔주는 그 PCI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데터죠 그걸 여기 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당연하죠 그래픽 카드 달 것이고 제일 밑에는 네트워크 카드를 넣습니다 그 10기가 비퍼세크 네트워크 카드 바르면 안 돼 자 여기 사운드 카드가 있고요 뭐 내장 사운드 카드 또는 오디오 단 내장 사운드 카드 바르면 안 돼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슨 줄이 보이잖아요 이게 컴퓨터를 키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정말 이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 뭐 많이 뭐 모든 제조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운드 카드 PCB하고 기판하고 메인보트 기판하고 물리적으로 분리해 분리해 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네 지금은 아니죠 자 여기는 큐 코드 이제 컴퓨터를 키우면 이제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PU 문제 있다 그러면 이게 CPU가 문제가 있다는 코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창에 아 그 설명 책에 아 설명책이래 설명서에 이거 에러 코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네 노드가 뭐야 노드 노 안 돼 드 노 몰라 몰라 어차까나 드립이 생각 안 나네 자 USB 2.0 포트가 있고요 네 USB 3.0 헤더가 있습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팬 헤더가 많네요 예 에? 펌프를 펌퍼 위에 있지 않아? 왜 밑에 있어? CPU 팬 아 어 네 이거는 그 올인원 에어쿨러 펌프인데 뭐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CPU 팬 CPU 옵션 팬 그 다음에 AIO 펌프 헤더 뭐 이거 팬 헤더로 쓰러 돼요 그 다음에 옆에는 없지? 네 옆에는 없어요 이제 밑에 있네요 자 이거 케이스 헤더 그 다음에 뭐 전원 켜고 끄고 뭐 또는 리셋 시키고 뭐 하드디스크 그 활성화 LED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두 LED 아 RGB 헤더가 또 있고요 총 4개네요 나이스 아무래도 걱정했었는데 팬 헤더 워터 펌프 헤더 뭐 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체시 팬 헤더 그러니까 케이스 팬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지 뭐 어쨌거나 완전히 아 그럼 이거 완전히 순행 쿨러를 향해서 만들었네 뭐 어쨌거나 얘는 AAFP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다 그 오디오 그 케이스의 오디오 단자 있잖아요 그거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AAFP 라고 하구나 뭐 그라고요 뭐 딱히 뭐 특별한 게는 없는데 이 스트릭스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X570E잖아요 근데 X570F가 있습니다 F하고 E하고 먼 차이나면은 E는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있고 F는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F는 기가 인터넷 아 기가 네트워크밖에 없고 2.5G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제가 편집할게요 네 저는 이거 안 씁니다 저는 이거의 속도 10배 이 포트랑 비교하면은 4배입니다 얘랑 비교하면은 10배이고 그거를 마지막 슬롯에 끼워서 연결하고 쓸 거기 때문에 예 뭐 둘이 안 쓸 것이고 뭐 포맷 하트에는 쓰겠죠 아무래도 얘가 기본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단자 볼까요 HDMI 2.0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바이오스 플래시백 여기에 이제 그 바이오스를 USB에다가 바이오스를 넣고 연결하고 이거 누르면은 CPU 메모리 없고 그냥 메인보드하고 파워만 있으면은 지가라서 플래시가 됩니다 지가라서 사투리네 어쨌거나 USB 3.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거 총 4개죠 다섯 여섯 일곱 얘는 USB Type-C 썬더볼트는 아니겠죠 예 Type-C가 있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개 있습니다 어 USB 2.0 아예 없어 버렸네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안테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7.1인가 있고 그 다음에 광렌 오디오 있고 SPDIF 끝인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예 그 끝인 것 같네요 예 항상 라이젠 메인보드는 새로운 바이오스 나오면 무조건 새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인테로는 좀 다른 얘기 다른 얘기지만 감사하구요 이렇게 해서 X570 ROG STRIX X572 게이밍 메인보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하구요 다음에는 진짜 라이젠을 찍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